베드로 후서 2장 1장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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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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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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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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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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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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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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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장 8장 9장 8th 8. 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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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편지 가운데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조금 있어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식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성경도 잘못 해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에게 스스로 멸망을 불러댈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모든 것을 알았으니 부디 조심하십시오. 악한 자들의 꾀임에 빠져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말며 국간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의 은혜 가운데 자라나기를 빕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님께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가 1장 유다의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모래세 사람 미가에게 임했습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기시를 받았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들어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 여호와께서 그 거룩한 성전에서 너희들에게 증언하실 것이다. 보아라. 여호와께서 그 계시던 곳에서 나오신다.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 꼭대기를 밟으신다. 주의 발밑에서 산들이 불속의 밀초처럼 높고 골짜기들이 가파른 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처럼 갈라진다.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죄와 야곱의 허물 때문이다. 이스라엘이 저지는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가 우상들을 섬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틀판의 쓰레기로 만들어서 포도나무를 심을 만한 곳으로 삼겠다. 사마리아의 돌들을 그 골짜기로 쏟아붓고 성의 기초까지 완전히 무너뜨리겠다. 사마리아의 모든 우상은 박살날 것이며 그 우상에게 바친 선물은 불타버릴 것이다. 내가 그 모든 우상을 없애버리겠다. 사마리아가 몸을 팔아서 벌었으므로 그 돈이 다시 창녀의 몸값으로 나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슬퍼하며 통곡하고 벌거벗은 몸과 맨발로 다닌다. 들깨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고 타조처럼 슬피 운다. 사마리아의 상처는 고칠 수 없으며 그 병은 유다에까지 퍼지고 내 백성의 성문 예루살렘에까지 미친다. 가드에 알리지 말고 절대로 울지 마라. 베들레아 부라의 제 속에서 울며 뒹굴어라. 사빌에 사는 사람들아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워하며 포로로 잡혀가거라. 사난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벳에세레에 사는 백성이 통곡하여도 너희를 돕지는 않을 것이다. 마로세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 소식이 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지만 요호와께서 내리신 재앙이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렀다. 라기스에 사는 백성아 빠른 말을 전차에 메어 도망가거라.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시작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너희에게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드 땅, 모래세세, 이벨의 선물을 주어라.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마른 우물과 같이 될 것이다. 마레사에 사는 사람들아 내가 너희 원수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정복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너희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머리를 밀고 대머리를 만들어라. 너희의 자녀가 낯선 땅으로 끌려갈 것이니 너희는 독수리처럼 대머리를 만들어라.